오늘 은혜받고 성취대 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이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세르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님 위대한의 방백 오랫과 세벌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임이 불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삼백 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근대 그들에게 떡등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질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고 새 반백들이 이르러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요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 적 부네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부네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원의 성의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옆사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 8장은요 1절에서 3절 말씀은 기도원의 대승을 거뒀지만 기도원과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 기사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에게 불평하는 내용과 4절에서 9절 내용은요 요단 동편의 숫고 보낼 거민들이 미디안을 추경하는 기도원의 식량욕처를 거절하고 냉대하자 기도원이 이에 대해 응징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와 살문다를 쫓아가면서 병사들에게 또 줄 빵과 물을 요청했으므로 거절하는 동족들을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 말씀은 숫고가 번유엘의 지도자를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대지계 왕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비협력자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숫고가 번유엘 거민들의 행동은 에브라임이 지파의 경우가 또 반대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간의 연합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제 지파 간의 경쟁과 시기로 갈등을 겪거나 또는 반대로 전혀 형제 지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노선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악순환적인 이스라엘 역사 패턴은 범죄 또 징계 회계 구원 망각 또 재범죄라고 하는 가정의 순환적인 주가 되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태는 필연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지으란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 택정함의 은혜를 24시 25시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정의 축복을 받아서 현장을 회복시켜서 기도원이 믿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자 되시기를 예수 그룹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큰 승리 후 차전 위기입니다 에브라임 1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내가 미대한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냐 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은 미대한과 그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운 전투에서 적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문하세, 아셀, 납달리, 스블론 지파만 부르고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에게는 도주하는 미대한을 섬멸하기 위해서 지용군을 요청해서 테러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에브라임 지파는 기도원에게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다투다라는 것은 원어로 리버라고 그러는데 말다툼하다, 꾸짖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본 구조는 심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불평이 많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소와 당시 문하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좁다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대한 연합군의 전쟁 말기에서나마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도 자신들은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이는 그들은 형제들의 동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조력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의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스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대한의 방백 오랫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임이 풀리니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도원은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브라임의 지파의 처집에 대해서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선한 자세로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기도원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하려 이루어졌고 또 승리의 주역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에브라임의 교만 앞에 기도원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들의 공을 치아하고 또 그들에게 인정을 해 준 이후로 그들은 분이 풀려서 이 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신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의 15장 1절 말씀이죠 기도원은 남을 낮게 이길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영광을 받아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른 빙연은 나의 자금을 알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를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원이 계속되는 승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기도원과 300용사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정의의 군사는 미대한 군대의 진영으로 기습 공격 작전을 펼쳐서 그곳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절해 보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추격하다 이 말은 원어로 라다프라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뒤쫓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미대한과 그 동맹국을 추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소 숲곳까지 적을 추격하며 완전히 적을 섬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치는 패장병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맡은 사명을 완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숲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등이를 주라 나는 미대한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인노라 하니 숲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약복강 바로 위에 위치한 가치파가 분배받은 성읍입니다 기도원과 그의 정해병 300인은 비록 피곤하고 지쳤으나 끝까지 적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실합니다 최후까지 영적으로 긴장하고 전쟁에 참여한 투사들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그 먹지 못한 것에 보고 스스럼 없이 그들에게 숲곳에 있는 그들에게 떡등이를 요구한 점으로 미로와 보아 그 거미는 갓 자손일 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거나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세바와 살문나는 미대한 연합군의 두 왕이었습니다 숲곳 방백들은 기도원 300여사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군대가 미대한에게 패할 경우 미대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여를 하신 전쟁인데 숲곳 방백들은 허상만 보고 실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왁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칠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라 하고 찢어지라 이 말은 원문으로 주시인데 타작하다, 돌이깨지라 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시와 찔레로 된 돌이깨로서 그들을 마치 농부가 알곡을 까기 위해서 때리지 혹독하게 쳐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추격인의 기도원 용사들은 비록 피곤하지만 전의를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성리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굳게 끝까지 추격하여 섬멸시켰습니다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응당 우리가 협력해 달 사람이 의외로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그럴수록 오직 그리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또 4단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8절에 보겠습니다 부네엘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 적 부네엘 사람들이 대답도 습고 사람들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부네엘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평안이 들어올 때 그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오늘 4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요 기도원이 미대안을 치러 갈 때 병사들이 배고픔에 습고가 부네엘에게 가서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습고가 부네엘의 거절로 인하여 기도원은 미대안과 승리를 거든 후에 너희들을 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평안, 평안은 샬롬이라 그러죠 평화의 의미도 지는데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샬롬이라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망대를 흘리라 그랬습니다 망대는 성벽보다 높게 건축되어서 멀리서도 침공에 오는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적군이 침공에 올 때 또 방어물이자 편안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대가 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망대를 흘러버린다는 것은 그 성의 안전과 평안을 없애버려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을 파괴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원에게는 현재의 승리입니다 부신앙은 철저하게 할 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부신앙이 또 나를 무너뜨려 나의 가정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영적 시비대의 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고 그 남은 만오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보와 욕부와 동쪽 장면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대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 10절 내용에 보니까요 그때 세바와 살문나 남은 군사가 만오천명입니다 원래는 13만오천명인데 12만 명은 죽고 그 다음에 만오천명이 남았는데 실제로 전쟁에 기도원과 같이 간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허털여서 허터진 군사들을 이 정병 300명이 뭡니까 그 의병들을 추경해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적군이 갈고리 안연히 거하는 중 기도원이 노바와 욕보 동편의 장멍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미대안의 두왕을 사로잡고 그의 군대를 파여 최종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용사 300명 또 기도원은 남은 전투에서 끝까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적군을 진멸시켰습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변함없이 일신전심지속으로 용적 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면서 선지자 제사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믿음의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원 300명과 같이 끝까지 싸워서 사단의 온 진영을 격파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번 더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의 은약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